57이라면 성주 대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을 안 들어. 대원을 받으라고 해도 안 듣고 뭔가를 조금 맞이하라고 해도 안 듣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대전 관음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이번 순서는 원숭이띠를 나이별로 운세를 봐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일단은 33세 임신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학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뭔가 상담하는 쪽으로 직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올해 일단 3개이지 않습니까? 나가는 3개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나가는 3개다 보니까 내 생일이 지나지 않고서는 조금 구설수가 굉장히 돌아요. 구설수가 굉장히 돌고 직장에서나 동료, 선후배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구설수나 시비수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그런 운기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임신생 여러분들은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이직을 못 온 분들, 취업을 못 온 분들, 이런 분들은 하반기에 조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단은 내 생각에 맞다 하지 말고요. 직업이 뭔가가 누구를 소개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직장을.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조금 나보다 성에 안 찬다 해도 일단 그런데 직장을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머리에 굉장히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지식이 많죠? 이분들은 지금 너무 점잖하고 나이는 어리지만 33살이면 머리에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선생님으로, 직업상으로 그런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은 머리가 좋아도 잠깐 고개도 숙일 줄 알아야 되니 내가 무조건 똑똑하고 잘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조금 삼정이기도 하고 조금 피해서 갈 거는 왜 소나기도 피해가라는 앤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잠시 잠깐은 피해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45세. 아하. 이분들은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남의 일을 우선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찌 보면 누가 예를 들어 친구가 방을 얻는다. 돈이 없다. 돈도 줘요. 방도 얻어줍니다. 여튼. 이분들은 굉장히 오지랖이 넓어. 남의 일을 너무 잘 봐주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좋죠. 남을 도와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남을 도와주기 이전에 나도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내 빈 자리 내가 비었어 이 아내가 그러잖아요. 겉에만 호화로운 뭐에 아내가 텅 비었는데 내 거를 먼저 채우고 도와주자.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정의 정말 주부라면 정말 뭔가 내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지금 삼재다 보니까 좀 되는 일이 풀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이 자취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잘 될 일도 내 운도 남한테 주는 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오늘은 내가 정말 일진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나한테 자신한테 투자를 하시고 정말 오늘은 이렇다 하면 조금 판단을 하셔서 남한테 기회를 주더라도 나한테 먼저 그 기회가 먼저 닿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이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오지랖이 일단은 너무 넓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오지랖이 넓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푸는 것도 굉장히 이분들은 잘합니다. 먹는 것도 정말 그냥 나 안 먹고 남의 입에다 넣어주는 게 일상이고요. 남을 먼저 봐주는 게 일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재이다 보니 문서훈이 있어도 조금 이사는 올 말고 내년에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는 하반기에 뭔가 계획이 나와도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 이번 동기 딸이 지나고 나서 무엇이든 계약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동기 딸이 지나고 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먼저 살고 남을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거 찍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57세 무신생 이분들은 굉장히 언변술이 좋습니다. 언변술이라는 것은 저와 똑같이 말을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지금 57이라면 성주 대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을 안 들어. 대원을 받으라고 해도 안 듣고 뭔가를 조금 맞이하라고 해도 안 듣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어디 가든지 정말 풍요로워 한마디로 풍요로워. 정이 많아. 정이 많고 다 좋아. 정말 자존심도 세고 정말 언변술도 좋고 상대가 무엇을 하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3제이고 나의 3제 지금 하반기가 그래도 많이 남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57이라면 적은 나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손들도 지금 막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막 손주 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날 3제에 성주 대원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운이 들어왔을 때 돈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 돈은 평생 부르면 부르지 나가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도 주어져 있을 때 기회를 잡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공수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점이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뭔가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잡고요. 때가 돼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하고요. 때가 돼서 정말 우리 집에 우한 있고 정말 막 사람이 죽어나 계속 사고가 나 작두로요. 그걸 싹 예고 넥살 걷어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아니지 어느 정도만 된다면 정말 감히 말씀드리는데 할 건 하면서 살으셔야 합니다.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57배 무신생들 이분들요. 잘 삽니다. 왜냐 자기 소신이 깊습니다. 누구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곧간에 찾고 찾고 쌓입니다. 돈이 그래서 괜찮습니다. 올해 올해는 삼재여도 문서운이 있어도 문서운을 잡아도 됩니다. 이분들은 57. 여러분 문서운 계약운 무슨 주식투자 뭐든지 성립이 가능한 하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막 독고개 보여요. 겉으로는 독고개 보이고 무뚝뚝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말도 없어 그런데 정도만 하나 나눌지도 앉을 자리 쓸 자리를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야 이분들은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좋은데 그냥 두루두루 가정이 편하다고 한다면 우한이 있으면 우한을 걷어가게 작두라도 타시고 뭔가 어르신들한테 빌어보세요. 안 좋았던 일도 좋아집니다. 그 집안에 누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누를 수 있는 강한 원력이 있는 송시 제자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판단 하실 거라 믿습니다. 69세 병신생 여러분 겉모습을 보여주고 깨끗한 것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정갈하게 옷도 입고 나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어서 좋은데 아홉스도 키고요. 이분들은 살아왔을 적에 조금 허풍이 조금 있어 허풍이 조금 있다는 말은 좀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의 관리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관리 난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 나의 자신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죠.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업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3년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서는 풀리는 형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홉스다 보니 정말 넘어갈 듯 넘어갈 듯 하면서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하 하반기에는 생각지 않는 금전운도 있고요. 또한 사업성불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각지 않게 그런 거래처가 자꾸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다양 면으로 좋아지는 형국이에요. 하반기는 그러나 아홉스이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는 문건들은 조금 적당하게 워낙 잘 아시니까 판단을 잘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욕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돈을 남한테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주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그래서 돈과 안개는 되도록 안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69세 병신생 여러분들은 갑진년 하반기 남은 조금씩 실 타래가 조금씩 풀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홉 쓰니까 항상 사고수 정말 조심 많이 하시고요. 남은 하반기에 재수 많이 보실 겁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자신이 해결한다 하지 말고 어떤 누군가한테 상당을 해서라도 그걸 꼭 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81세 갑신생 여러분. 아홉 이분들은 호기심이 참 많죠. 원숭이띠다 보니까 자존심도 강하고 굉장히 도전을 한다 말씀드려요. 자꾸 자꾸 도전을 해요. 뭔가를 자꾸 사업에 구상을 하고 땅 투기를 하더라도 크게 할라 가고 뭔가 내가 기존에 있던 것을 더 부풀리고 싶다. 강한 분들이 바로 갑신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사주도 강하지만 자존심도 굉장히 셉니다. 또 사실 살아온 나날도 흐트러짐 없이 사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언명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고 정말 어떤 사업으로나 상담을 상담을 하든 토론을 하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졌을 거라 저는요. 생각 들고요. 잘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히 잘 살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3년 3년동안 삼재도 정말 거뜬하게 이겨내셨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내 고집으로 내 성향으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남은 인생을 고집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건강을 보살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아이고 내 손지 아이고 예쁘다 손지 보고 보는 낙으로 또 아들한테 맡길 수 있으면 맡기고 누구 대표적인 사람한테 대표한테 맡기고 이제는 내려놓고 쉴 시간입니다. 너무 많이 머리를 쓰면 다칩니다. 이 생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사실 태어나서 갈 때까지 사람들이 으그릉으그릉 찌그릉찌그릉 다 개인 각각 사는 집집마다 사는 방식이 틀리고 먹는 방법도 틀립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게 있어서 어차피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데 사는 동안에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건강도 지키고 여유 있으면 조금 보시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원숭이 나이벨 운세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숭이띠 분들은 일단 머리가 좋습니다. 원숭이가 머리가 좋죠. 생일 시에 따라서 많이 틀린 경향이 있지만 거울 성향은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요. 3년 동안 삶제 겪고 나라 진짜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내가 신이다. 내 말이 맞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신령님 모시는 제자들이 있고 이렇게 방송을 나가는 제자가 있으니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다 던져요. 맡겨요. 그냥 아는 것도 몰라. 모르는 것도 몰라.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가끔은 의존하고 기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송시 제자 오늘도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드린다고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는데요.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그렇지만 신령님 제자 송시 제자 중심 지키고 신령님이 말씀하신 거 느낌 주신 거 전달 잘하고요. 더 노력하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